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탈레반이 일본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일본인들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탈레반들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탈레반의 무자이드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일본인이 아프간을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관계를 갖고 싶다면서도 자위대는 철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전용기에 출발이 무산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예상하여서 벌써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한국인들을 탈출을 시켰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한 명의 한국인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님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일본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여서 아프가니스탄 내의 일본인들의 안전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도쿄올림픽과 일본 내의 팬덤이기 너무 심각해져서 아마도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자위대 수송기 세대는 지난 24일 아프간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과 아프간 현지 직원들의 대피를 위해 일본을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탈레반이 일본인을 인질로 잡고 국제 지원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 대사관 직원과 교민 전원을 철수시켰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현지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도운 전문인력과 그 가족 391명을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서로 너무 달라도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8월 26일 목요일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일본인과 대사관에서 일했던 아프간 직원들의 탈출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탈레반 측과 서둘러서 재협상을 일본 정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소임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